1, 2, 3, 얼리넛 안녕하세요! 이치입니다!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이펙 콘서트는 최고입니다 첫 곡부터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멤버들 각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치의 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정! 네 안녕하세요 이치채령입니다 요정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윤아입니다 요정!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그동안 잉크콘서트는 K-POP 최고의 축제로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왔는데요 우리 채령씨는 잉크콘서트와 인연이 깊잖아요 또? 그렇죠 제가 11회 때 바로 저 MC 자리에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랬었죠? 그래서 오늘 더 신나 보이셨던 거군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때도 열기가 정말 신났는데 오늘도 기대하고 왔던 만큼 정말 뜨거운 거 같아요 그때가 11회였고 오늘이 15회가 됐어요 벌써 그래서 잉크콘서트의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이치도 잉크콘서트의 15주년을 축하하러 왔으니까요 아주 뜨겁게 축하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러드릴 노래는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낫샤이 입니다 낫샤이 저희가 낫샤이 낫매 네 잘 모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옆에 분들 보면서 같이 함께 이치를 외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오세요 우우!